아 네 지금 집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이게 돌아가서 이렇게 칼을 깔는거에요 땡큐 신기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약간 낯도 많이 가리고 경계심도 조금 있는거 같아요 카메라 찍는거를 별로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만 찍던지 아니면은 뭐 얼굴 안나오게 찍던지 뭐 이런식으로 해야 될거 같아요 오 이렇게 마타토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미니버스입니다 오 하 머치 하 머치 하 머치 하 머치 고잉 투 더 지라프센터 지라프센터 아 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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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라프센터 앞에서 계속 휘바람 불면서 이쪽 담당 마크하고 여기 또 여기 영업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돌아다니면서 탈 사람 있는지 계속 물색합니다 사람을 최대한 깍깍 태우고 출발하려고 사람 많은 곳 지나갈 때마다 계속 멈춰요 막 영업을 밖에 나가서 발로 뛰는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간다 어디 가야 돼? 아 얘네 있었지 당했습니다 저희 제라프센터 구글 맵상에서 무슨 가는 길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쭉 가면 될 거야 하고 그냥 가셔서 내려서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김에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택시 타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쇼핑몰 앞이라서 그냥 온 김에 쇼핑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쇼핑몰? 아 나 반지 사야 되는데 아프리카 리그 아프리카 리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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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도 있어 아프리카 빅5 공물 티셔츠 자소로 되어있고 되게 여기 얼마나? 12,000원 1,200원 1,200원 12,000원 비싸네 예쁘다 예쁘긴 한데 파이팅 다 이긴 거 맞는지 모르는 외전인데도 부드러워 맛있어 근데 매워 칼리소스가 맵다 아프리카 칼리소스가 맵다 저기 뼈가 나오냐? 뼈 많이 나와? 그 정도야? 지금 뼈 계속 나와 이거 닭뼈 앞에 염소고기 걸러야겠다 다들 인도에서 치킨 샌드위치 먹는데 닭뼈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 뒤로 치킨 샌드위치 뼈랑 같이 가나보다 그니까 아니면 그냥 손으로 발라놓은 건 닭뼈이 뭔지 모르겠어 네 이제 밥 먹고 지랍할 텐데 갑니다 여기도 톡톡이가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 톡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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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도 이후로 톡톡이 내 또 탈 줄이야 오우 치유 음 어때 뭐야 자동이동이야? 200실린 자동이동이야? 그래 나이스 원 어? 나이스 빅셔 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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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포센트리 드랍포센트로 왔습니다 오오 여기 가면 기린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는 1500실린 15,000원 과연 많은 기린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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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레스트 룸 땡큐 이게 더 많다 오오 기린밥입니다 기린밥 어? 오 기린밥 귀여워 오오 오오 기린이다 맞아? 지금 밥 먹고 싶어? 아 아 아 오오 그렇게 주면 안 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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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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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너도 침하다 맞아? 너도 귀엽다 나 애기샷 탯바닥 엄청 길다 에이 구멍으로 빠져나가 먹을래? 돼지도 엄청 많이 먹네 침 묻었어 근데 기린 침에서 별 냄새 안 나는데? 냄새가 맡는다고? 침 엄청 많이 먹었어 이 아저씨가 잘 줘 다 노력해 줘야겠다 위에서 떨어뜨린다 오케이 너 사 봐 찍어줄게 여기 케냐 예쁜 누나들도 많았습니다 이거 이거 헬로우 이게 비디오 비디오 헬로우 너 이름이 뭐야? 메이키 메이키 쿠쉬 아 나이스 미츠 나이스 미츠 땡큐 플레이저 되게 21살이라는데 핫한 누나들 같아 여기서 틱톡을 찍고 계시더라구요 여기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 빨간색 집이 한 바퀴 쭉 돌고 이렇게 나오면 바로 끝입니다 기린 한 두 마리 있고 밥 주고 뭐 사진 찍고 나오면 바로 끝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작습니다 맞아 이거? 맞아? 왠지 에버랜드 같은 데도 가면 이런 거 있을 거 같은데? 맞지? 에버랜드보다 더 작은 느낌 훨씬 작지 작은 건 근데 이제 기린 먹이가 근데 기린이랑 교감을 할 수 있고 기린 만질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쯤 한 번쯤 케냐 핫걸 누나들이 틱톡 찍는 것도 좀 보고 누나랑 사진도 한번 찍고 좋았습니다 저녁 장 보러 왔습니다 엄청 큰데? 오 여기 가게에 이렇게 밀크 ATM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우유를 이렇게 따라줍니다 저희는 이만큼 한음큼 창 보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가 길이 완전 흙바닥이라서 흙먼지가 굉장히 많고 진짜 차 지나갈 때는 엄청 약간 눈뜨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흙먼지가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집트하고 인도와는 다르게 케냐 사람들은 일단은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 또 잘 웃어주지 않아요 생각보다 냉랭한 반응 그런 게 조금 있다 길거리 음식 중에 그러면 돼지고기이래 순대 같은 건가 봐 돼지고기 뭐예요? 20? 20 20 20 무슨 맛일까 오 이렇게 잘라서 순대? 순대? 안에 뭐가 있네 20으로 나눠 먹을거래? 예영이도 한개 줘 예영이도 먹어줘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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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짤거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겁니다 진짜 맛있는데 굿 맛있다 음 뭔가 고기순대 같애 맛있다 먹어 순대 당면인데 이건 안에 고기가 들어간거라서 좀 더 담백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게 방금 요만큼 요거 나온게 20실링어치거든요 그러면 200원이에요 200원 나쁘지 않은데? 어때? 진짜 맛있어 한국에 팔면 무조건 먹어 무조건 먹어 진짜 무조건 먹어 나쁘지 않아 왜냐면 가격이 일단 한국은 한국어온는데 이 가격이 아닐 수 있겠는데 응 요거는 뭐지 뭐지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보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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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투라라는 길거리 음식 보투라 어 그거 없나? 정육컵이란거? 어 이거 타코처럼 판다 음 그러네 정육점에서 정육점 여기 그러면 좋은거야 정육식당이 원래 좋잖아 정육식당 정육식당 음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냄새 나? 냄새 나? 으음 러드 스윗 러드 스윗 이제 안심하고 먹는 맞아? 음 맛있지? 맛있네 근데 예언이 어디 갔어? 맛있다 음 음 뭔가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지 않아? 이거 멕시코에서 치차론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 맛이 좀 비슷해 네 나 왜 뭐 하냐 이름이 이름이란? forth 수아일리어? 수아일리어? 수아일리어 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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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오 치오마 그때 우리 기사 아저씨가 치오가 치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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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네 응 응 으음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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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Very good, very good. 고기 한 덩어리 잘라주는 거에 백실링이예요. 그러면 천 원입니다. 바쁘지 않네.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맞아? Excuse me, here for hair cut? Sorry? Hair cut? Hair cut? Hair cut? No? Hair cut? Yes. Oh, hair cut. No. No? No? There is no salon here. Righ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nd go to the house. I'm going to cut my hair cut. I'm going to cut my hair cut. Then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Okay. But I was going to cut my hair cut. The hair cut is too long and it's too long. I have to take a lot of shampoo. I have to take a lot of shampoo. Oh, here's my makeup. How much is it? I'm going to cut my hair cut. I have to cut my hair cut. Hello. I want to hair cut. Hair cut. Hair cut. How much? Three hundred. Oh? Three hundred. Two hundred. Three hundred. Two hundred. This is the city. There was two hundred and two hundred. Two hundred. Two hundred. Two hundred.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우 한 번만 이렇게 와서 한 번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언니 머리 안 감고 자르는 거 맞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 보자 와 신기하다 맞아 이거 목이 뭐야 머리가 안 들어가게 뭔가 어떻게 자르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줘야지 이거 그냥 막 자를걸? 약간 약간 아프리카 스타일 케냐 스타일 케냐 스타일 케냐 스타일 케냐 스타일 오케이 너를 절대 안 뺄걸 근데 머신 밖에 없대 케냐 스타일 언니 진짜 케냐 스타일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리카 스타일 괜찮아 잡아야지 아 기득컷이야 그러면 기득컷이야 기득컷이야 머리는 언제 사진 이쁘다 얘 기득컷이면 언니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이야 기득컷이 아아 아프리카 스타일 시작했어 시작했어 벌써 시작했어 이렇게 깎는다고? 맞아? 이상한 대로인가? 이 머리 눌린 채로 그냥 이렇게? 근데 가격 컷 해가지고 문값도 아끼는 거야 맞아? 야 동네를 다 구경본다 이제 우리 여기 모여있으니까 더 파는 사람도 올라와서 이제 팔라그래 맞아? 맞아 이거? 파는 사람까지 올라왔다고 여기? 파는 사람까지 올라왔다고 여기? 아 나도 모르겠어 여기 파는 사람 이거 먹으래 아 머리 감고 왔어야 됐나 봐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맞아 머리 감고 해야 돼 족됐다 족됐다 지금 그냥 뜬 거 다 치고 있어 아니 형아 하나도 안 날라가고 있어 머리 그대로야 아니야 존함에 날라가고 있어 지금 옆에서 보면 아 그래? 머리 좀 감아달라고 해 지금 머리 감고 껴달라고 머리 감는 거 있어? 앞머리? 앞머리 이렇게 자른다고? 앞머리는 번들지 말라고 해 언니가 잘라 차라리 아니 앞머리도 잘라야지 맞아? 넌 니가 잘라 차라리 아니 밸런스 아까 형이 밸런스 얘기하더라고 응 근데 머리를 자른 사람이 바뀌었는데 아까 제가 잘랐는데 나 이렇게 이대팔로 안하는데? 너무 이상한데? 쟤 떼는 거 아니야? 윗머리를 이렇게 이걸로 자르는 거 맞아? 나 윗머리를 이걸로 자르는 거 처음 봐 나 윗머리를 이걸로 자르는 거 처음 봐 엎 qualité 간난 안 되잖아 맞아 이거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없어졌어 맞아 이거? 아까 맞아? 넘기고 이렇게 다녀야 돼. 맞아, 이거? 아, 옆머리나 뒷머리는 그냥 깔끔해서 좋은데 앞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어떡해?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한 것 같아. 일부러 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사파리 가서 먹으려고 산 건데 미리 맛보기로 좀 맛보고 있어요. 저희가 야심차게 소고기를 샀는데 머리 적응이 안 된다, 여반이. 머리 맞아? 내 머리 맞아? 이거 소고기를 스테이크용으로 샀는데 너무 질겨, 너무. 이집트 소고기도 엄청 질기거든요. 여기도 소고기가 너무 질깁니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야. 그래서 저희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